나팔 박임이나! 아이고, 이제 장성동에 오니까 저렇게 제 옷도 맞춰주시고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서현주 회장님과 정효정 사무장님을 비롯한 우리 회원분들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또 총회장님이신 김도숙 총회장님이 계시는 바로 이것이 제 고향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태백 작은 연방안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마지막 곡은 제 노래 애창곡 많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이번에 해양경찰청 구명조끼 캠페인 송으로 발탁이 돼서 조만간에 이제 전국으로 확분해집니다. 바로 태백시에서 제가 이 노래를 처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노래도 태백산의 전기를 받아서 분명히 제가 전달하고 확신을 하고 있는 곡 제가 만든 곡 애창곡 임영훈 가수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송으로도 부른 노래입니다. 1절은 그냥 그대로 하고 2절은 태백시의 홍보송 태백시 작은 영화관의 홍보송으로 만들어드리고 저는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태백시 화이팅입니다. 태백시 화이팅! 나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마주인공 blog follow me at youtube.com 애창곡 내가 부를던 나의 노래들 내가 부를던 나의 노래들 아플 때도 부르고 슬플 때도 부르듯 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그 눈물 속엔 꿈이 있었네 그 눈물 속엔 희망이 있었네 애창구 속에 내 사랑이 있었네 애창구 속에 내 인생이 있었네 오늘 불러보네 나의 눈물이 나의 대창고 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개혁인도 살기 좋고 많고맘토하지만 그 중에 최고는 강원도 태백신 슬플 때도 태백신 슬플 때도 태백신 태백신으로 살도 오신 태백신은 꿈이 있었네 태백신은 희망이 있었네 태백신 태백신 김만녀 태백신 태백신 찬성 행복한 장소 오세요 오세요 태백산으로 여행 오세요 태백작은 영화관 행복주는 영화관 태백작은 영화관 희망주는 영화관 영화관으로 오세요 태백작은 영화관으로 오세요 태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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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야! 태백신 찬성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멋진 무대 보여주고 우리의 나팔만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